우리가 웹서버를 잘 설치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웹서버의 요모조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주소창에 localhost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저 주소를 좀 바꿉시다 http ~~ 127.0.0.1 slash index.html 를 치면 똑같은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27.0.0.1 slash index.html 이라고 하면 우리는 index.html이란 어떤 파일을 이 화면에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기 있는 index.html이란 파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비트나미 디렉토리 안에 WAMP 스택으로 들어가보시면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htdocs Hypertext Documents의 약자입니다 즉 웹페이지가 저장된 곳이라는 뜻이죠 저 안으로 들어가보시면 인덱스 파일이 있는데 얘가 아닐까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열기 로 가서 메모자 으로 이 파일을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바디 태그 밑에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web1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web1이 떴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index.html 이라고 했을 때 이 화면에 표시되는 이 웹페이지는 바로 htdocs라는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저 index.html 파일이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한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컴퓨터에 비트나미가 만든 htdocs라는 디렉토리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컴퓨터에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모두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웹브라우저로 저 웹서버를 통해서 htdocs 밑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가져오고 싶으면 주소를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쳤습니다 http__127.0.0.1 slash index.html 이 중에서 http는 일단 무시하시고 그리고 127.0.0.1은 뭐냐면 저거는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IP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7.0.0.0.1이라는 저 번호는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아주 특수한 주소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주소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웹브라우저에다가 127.0.0.1이라고 치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각자의 컴퓨터의 웹서버를 가리킨다 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dex.html이라는 저 경로를 적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웹브라우저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 접속해서 인덱스.html 파일을 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웹서버는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도록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꾸면 됩니다, 설정은 그러면 웹서버는 그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을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해 주면 웹브라우저는 그것을 해석해서 화면을 표시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트나미 홈페이지는 우리의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걸로 저걸 교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트나미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생성한 아파치의 htdocs라는 저 특수한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파일들 이거거든요? 이거를 덮어 쓰게 하면 되겠죠? 과감하게 htdocs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는 delete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파일들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로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로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서 웹페이지를 보는 것과 그리고 파일 열기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보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Ctrl-Alphabet-O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bitnami의 wampstack의 apache2htdocs의 index.html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클릭해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있는 이 경로를 보시면 주소가 완전 달라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주소를 이렇게 입력했다는 것은 컴퓨터에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있을 때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웹서버가 index.html 파일을 열어서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해 주는 거예요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그런데 저렇게 파일로 시작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는 웹서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직접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http ~~와 오른쪽에 있는 파일 ~~는 무슨 차이냐면 파일 ~~는 저거는 파일에 있는 걸 직접 여는 거고 http라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인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Hypertext는 웹페이지라는 뜻이고 Transfer는 전송하다는 뜻이고 프로토콜은 규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주고받기 위한 약속 그것이 바로 http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ttp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http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서로 다른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을 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